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삐지고 폴고 정신승리까지 정신혼란한 그런 답장러 쓰리 데리고 왔습니다. 봅시다. 제목 갑자기 지 혼자 발끈에 해서는 선방치다가 발이 미끄러졌고 결국 시궁창에 철포덕 낮아 빠진 답장러의 비참한 최후 물론 본인은 절대 인정 안합니다. 원제 친구들에게 서운해요. 지금 이 일로 저 너무 서운하고 마음이 힘들어서 글 써봅니다. 그러니까 몇 주 전이었죠. 친구들 ABC를 포함한 저까지 이렇게 4명이 만나서 밥을 먹으며 대화를 했는데요. 아우 그지같아. 최대한 간단히 줄여서 대화체로 써보겠습니다. 아 참고로 여기서 저랑 A는 기혼에 아이가 한 명씩 있구요. B와 C는 아직 결혼 안했습니다. 미혼이죠. 그리고 A는 아이 돌잔치를 안 했어요. 그냥 자기 가족들끼리만 챙긴 그런 상태입니다. 야 공공이 돌잔치 준비 잘 돼가냐? 어 저번에 너네들한테 날짜 이야기 했을 때 이미 예약도 다 끝난 상태였어. 뭐 니들이나 다른 지인들에겐 다 알렸고 이제 우리 회사 사람들한테만 알리면 되거든. 아니 근데 야 니네들 최근 들어서 돌잔치 많이 가봤냐? 이러니까 ABC가 동시에 글쎄 코로나 이후로 지금까지 가본 적이 없는 것 같네. 이러더라구요. 그래서 뭐? 아니 그럼 니네 회사 동료들 돌잔치에도 안 갔어? 어 그러고 보니까 나는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딱 한 번 친한 동료 언니 딸내미 돌잔치에 가본 적이 있네. 어우 우리는 회사 사람들 돌잔치에 가본 적 없어. 요즘 다 잘 부르지도 않고. 그래? 그럼 회사 사람들 초대하면 좀 그럴까? 근데 아무리 그래도 친한 사람들은 다들 알고 있는데 이미 알고 있거든. 그래? 그럼 뭐 니가 항상 말하는 그 친한 사람들은 그냥 초대해도 되는 거 아니냐? 근데 솔직히 니네는 어때? 물론 나야 이번이 처음이라지만 요즘에 둘째들 돌잔치 같은 거 부르면 다들 욕하고 그런다던데 어때? 야 욕을 하기보다는 좀 부담을 느끼지. 또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서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좀 불편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긴 하더라. 뭐? 생각이 다르다고? 그게 무슨 의미인데? 뭐 사실 그렇잖아. 우리들 세대도 그랬지만 지금 우리보다 더 어린 세대들은 아니 내가 왜 남의 집 아이 생일을 챙겨 이런 소리 한다고 하더라. 뭐 내가 직접 들어본 것도 있고. 아니 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친구들 혹은 가까운 지인인데 그게 말이 돼? 왜? 그 사람 아예 첫 생일을 축하해주러 가는 걸로 그렇게까지 안 좋은 생각을 한다고? 아우 뭐 생각이야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지 뭐. 또 막말로 거기를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것도 아니잖아. 요즘 주변을 보면 그냥 아예 안 받고 안 주는 거 이게 더 편하다는 주의가 많은 것 같더라. 야 아무리 그래도 나는 돌잔치에 초대 같은 거 받으면 그냥 기분 좋게 찾아가서 축하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. 야 A야 혹시 너도 저런 생각이라서 일부러 돌잔치 안 한 거야? 어우 B 말처럼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는 거지. 그리고 나는 우리 아이 생일 그냥 뭐 남들 말고 진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끼리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했을 뿐이야. 솔직히 예전에야 돌잔치 초대해도 별다른 거부감 없었지만 요즘은 그런 게 아니잖아. 막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기도 싫고 또 초대한다고 남들 눈치 보는 것도 싫어가지고 편하게 우리 가족들끼리 한 거야. 야 아니 이들 자꾸 왜 그래? 나 지금 돌잔치가 코앞인데 그런 사람 앞에 두고 이런 소리를 꼭 해야 되겠냐고? 이랬더니 애들이 야 그런 거 아니다. 오해하지 마라. 하고 싶으면 그냥 하면 되지. 아니 그리고 이 말을 우리가 꺼냈냐? 네가 먼저 회사 사람들한테 초대받으면 기분이 어떠냐 그렇게 물어본 거잖아. 아니 네가 먼저 물어봐가지고 생각을 말해준 것 뿐인데 왜 버럭 화를 내? 야 니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. 야 꽁꽁아 너 지금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네 아이 돌잔치 당연히 갈 거고. 뭐야 아니 왜 우리를 초대하고 난리야? 이런 생각한 적 없다. 그냥 네가 먼저 물어봤으니까 대답을 한 것 뿐이라니까. 돌잔치에 대한 생각 사람마다 다른 걸 왜 인정 안 해? 솔직히 우리 어릴 때 어른들 황감이나 칠숨 잔치 같은 거 그냥 동네 잔치처럼 했는데 요즘은 다들 워낙 오래 사니까 그렇게들 안 하잖아. 그러니까 돌잔치도 마찬가지지. 그런 점에서 예전하고는 다르게 생각하는 게 많다 이거뿐이야. 아 그래 네 생각 잘 알았다. 아니 그냥 네 말이 다 옳고 정답이야.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면 우리 꽁꽁이 돌잔치 할 때 올 필요도 없다고. 이렇게 말하고 기분이 너무 나빠서 그냥 자리도 이탈해버렸어요. 이후로 연락을 따로 안 했는데 며칠 뒤였죠. B가 톡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보냈더라고요. 되게 긴데 그 내용을 간추리면 대충 잃었습니다. 아무래도 내가 안 해도 될 말을 굳이 해가지고 꽁꽁이 네 기분을 네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네. 미안하다. 너 그렇게 가버리고 나도 마음이 변치 않았어. 하지만 아무리 네가 친구고 또 특별하게 생각한다 해도 돌잔치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는 않아. 하지만 나는 네 아이 첫 생일을 세상 큰 누구보다 진심으로 축하해줄 마음으로 꼭 가려고 했어. 그리고 현재 돌잔치 방식인 나한텐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. 내가 한 번에 고민도 없이 찾아갈 생각을 했던 건 그만큼 너에 대한 내 마음이 진심이고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친구로서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. 말을 현명하게 못해서 정말 미안해 기분 풀어.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. 아직 답장 안 했어요. 벌써 몇 주나 됐지만. 그래 얘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다 알겠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너무 서운하고 아니 솔직히 말할게요. 막 배신감도 들어가지고 마음이 안 풀리거든요. 그리고 지금 현재 돌잔치가 코앞으로 다가왔고 또 D가 저희 집앞으로 찾아왔더라고요. 그리고 하는 말이 야 이제 그만 B한테 답장하고 마음 좀 풀면 안 되겠어? 이러더라고요. 그러면서 또 얘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 건데 어쩌고 저쩌고 B랑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. 아니 이렇게 할 거면 그냥 찾아오지나 말지. 굳이 찾아와가지고 이런 소리를 해대니까 또 속이 뒤집어지고 서운하고 마음이 더 안 풀려요. 나 지금 안 그래도 친한 회사 사람들 딱 3명한테만 말을 한 상태인데 이 중에 2명은 지금이 연말이라 그런지 다른 일정이 있어 못 온다 했고요. 나머지 한 명도 처음에 된다 오겠다 하더니 나중에 못 온다고 말을 바꾸더라고요. 그러면서 시간 날 때 따로 만나가지고 밥을 먹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 이것도 너무 서운하고 돌잔치라는 걸 하면서 마음을 너무 많이 다치는 것 같아요. 저는요. 친구와 아이의 돌잔치라면 마치 내 일처럼 기쁠 것 같은데 다들 왜 이런 소리를 하는 걸까요? 여하튼 이제 슬슬 돌잔치 날짜가 코앞에 다가왔는데 결국 제가 마음을 풀어야겠죠. 워낙 오래된 친구들이고 또 여태 친구로 지내면서 이거 말고 크게 다툰 적은 없으니까요. 근데 제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지같아요. 뒤에 더 있습니다. 많이. 뭐야 이거. 선빵도 지가 치고 급발진도 지 혼자 하고 삐지기도 하네. 북치고 장구치고 하모니카까지 그냥 지 혼자 다 쳐 불고 자빠졌네. 너무나 정확한 표현에 계속 제 라이브를 탁탁탁 치면서 감탄 중입니다. 맞아요. 자연스러운 대화 중에 갑자기 개뜬금포로 혼자 급발진하는 거 진짜 완전 어이없네. 야 얘 주변 친구들이 너무 과할 정도로 착하다. 하긴 이러니까 버릇이 이 모양 이 꼴인 거지. 결국 뭐야. 응 괜찮아. 세상 사람 다 불러도 돼. 이런 말을 듣고 싶었는데 안 좋은 소리를 들으니까 혼자 부들부들 열포게 막 발악을 하는 거구만. 아우 찌질하다 정말. 꿀꿀.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네. 대체 여기 나오는 저 친구들은 왜 이런 거랑 친구를 계속 하는 거야? 미스터리는 원래 다 유유상종 끼리기리라 그러지 않았어요? 어쨌든 수금을 해야 되니까 마음은 풀어야겠죠. 일 알지. 아니 제발 부탁이니까 절대 죽어도 풀지 말고 그냥 이대로 손절해 줘라. 네 친구들이 너무 불쌍해. 아니 뭐 이런 거지 같은 게 다 있어? 지가 쳐먹고 지가 성질 내고 거기다 삐지기까지. 너 뭐냐? 답장나세요? 걔 거지 같은 거 스스로 알고 있죠? 회사 사람들 다 아는다고 하니까 식겁을 하는구만. 왜 이런 상황에 친구들마저 안 오면 어쩌나 싶어. 없는 알이 쭈글쭈글하냐? 아니 지가 뭔데 화를 푸니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. 스님 뭡니까? 양심이라는 게 그냥 나가 뒤지셨나요? 겪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. 내가 너무 몰랐나보다. 얘기를 해준 너희들한테 서운해해서 내가 진짜 미안하다. 이렇게 사과할까 아니면 아예 그냥 연락도 하지 마세요. 그냥 친구들에게 남은 그 은은 그냥 친구들에게 있어. 님은 말이죠. 은은한 미친 아이로 기억되고 연이 끊어지는 거. 이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으니까요. 부탁드립니다. 요새는 이런 사람들만 돌잔치를 하는 것 같아요.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새끼 생일 당연히 가기 싫지. 그렇게 축하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면 봉투나 선물은 절대 사절. 축하하는 마음만으로 즐겁게 오셔서 맛있는 식사하고 축하만 해주세요. 이렇게 해보던가. 그러면 내가 네 말 진심이라고 믿을게. 돈 받는 문화 없애버리면 절대로 돌잔치 안 할 거면서 옌병. 추가. 에이 돌잔치 때 너는 아무것도 안 했지? 이런 소리 하는 분들 계신데요. 아닙니다. 돌잔치는 비록 안 했지만 제가 따로 선물 챙겨줬어요. 그리고 출산 선물도 줬고 돌 선물, 금반지 이런 건 아니지만 다 챙겼다고. 그리고 애인은 고맙다고 저한테 식사도 대접해 주고 그랬어요. 아니 근데 20년이나 봐온 친구 아이의 돌잔치도 초대를 받으면 싫으세요들? 요즘 정말로 이만큼이나 상막하게 살고 그러는 건가요? 아이 내세워서 돈 벌고 싶은 거 절대 아니고요. 그저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 뿐이고 우리 아이가 이만큼 잘 컸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라고요. 이런 제 생각이 이렇게나 욕을 쳐먹을 줄은 정말 몰랐네요. 또 있습니다. 아 그러니까요. 그게 돌잔치를 하는 진짜 이유가 맞다면 애초부터 돌잔치, 봉투, 선물 등등 절대 사절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요. 그러면 세상 그 누구도 감히 님 욕 절대 못합니다. 아니 욕을 하면 그 사람이 미친 거고 욕을 쳐먹어야죠. 차라리 내가 그동안 뿌린 게 얼마인데 나 이거 다 거두고 싶다 이렇게 솔직히 말을 했으면 최소 이렇게 욕은 안 먹었을 거야. 아이고 이 여편녀 진짜 개피곤한 스타일이네. 글만 봐도 인간이 질려. 어질어질해. 아줌마 새끼 잘 큰 거 하나도 안 궁금해요. 와 이거 천 프로 초진상 맘공 예약이네. 으이그 끌 끌. 추가 2. 솔직히 B가 다른 사람들 의견처럼 얘기한 거 이거 결국 자기 생각인 거 맞잖아요. 왜 인정대로 안 하세요? 돌잔치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지 생각인 것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마치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인 것처럼 한 거 이게 더 어이가 없다고요. 그리고 그런 지 속마음이 뻔히 보이니까 나도 기분 나빠가지고 야 너 그런 마음이면 오지마 이렇게 말을 했던 거라고요. 제가 내용을 많이 추려 써가지고 그런지 오해가 되게 많은데요. 그러니까 결국 B는 이제 돌잔치 자체가 별로고 이해가 안 된다라는 식을 말을 한 겁니다. 제 앞에서. 지 말맞다나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면 저처럼 그게 하고 싶을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이게 뭐냐고요. 굳이 돌잔치를 잡고 있는 사람한테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. 예의가 아니라고. 끌 끌 끌. 야 이 여자 진짜 핵사이코네. 끌 끌 끌 끌. 말이 안 통해요. 아까 본문에 회사 동료들 3명 다 연말이라 바빠서 못 간다라는 말 보였는데 아무래도 이 여자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있나봐. 동료들이 그날 정말로 일이 있어서 못 오는 줄 알고 있는 거야. 헐 대박이네. 아니 저기요 미친림아. 글 추가 계속해도 소용없다고요. 네가 먼저 물어본 거잖아요 친구들한테. 어? 아니 물어보니까 그냥 내 생각을 얘기한 것 뿐인데. 왜 자꾸 서운하니 어쩌니 이랄 짓 해요. 심지어 안 해도 되는 사과도 했잖아. 그 친구들 참 보살이네 달달달달. 야 이거 주작 같지는 않고 부디 바라올 건데 B의 기출변형이길 바란다. 그게 아니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한테 너무 미안해. 견딜 수가 없다고. 어이구 씨 얼굴 껍질을 확 뺏기고 싶네. 끌 끌 끌 끌. 깜깜하네. 지가 먼저 물어보고 친구는 그에 대한 생각을 얘기한 겁니다.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넌 틀렸어. 내 말이 옳아. 이렇게 주장한 것도 아닌데. 혼자 열내고 토라지고 삐지고 거기다가 풀폰이 많이 이런. 참 어지럽습니다. 그죠? 이런 것도 답장나죠. 아무튼 그래요. 열심히 하세요. 감사합니다.